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부산에 사는 조경자 마술사입니다. 우리 조옥성 박사 TV의 개구 축하드립니다. 우리 박사님의 만남과 재치로서 우리 온 세상을 밝고 환하게 뱉고 빠지는 그런 멋진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. 박사님 축하합니다. 뿅뿅뿅. 우리 박사님의 개구 축하를 위해서 제가 시 하나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 용혜원 그들을 만나던 날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. 착한 눈빛 해맑은 웃음 한마디 한마디의 말에도 따뜻한 배려가 있어 잠시 동안 함께 있었는데 오래 사귄 친구처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. 내가 하는 말들은 웃는 얼굴로 잘 들어주고 어떤 격식이나 체면 차림 없이 있는 그들을 보여주는 솔직하고 담백함이 참으로 좋았습니다. 그대가 내 마음을 읽어주는 것만 같다. 둥지를 잃은 새가 새 둥지를 찾은 것만 같았습니다. 짧은 만남이지만 기쁘고 즐거웠습니다. 오랜만에 마음을 함께 맞추고 싶은 사람을 만났습니다.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꽃 한 다발을 받은 것보다 더 행복했습니다. 그대는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사람입니다. 조옥성 박사 TV 하이팅입니다. 구독자 천만, 백만 아시죠? 숫자가 물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 박사님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 행복하실 것입니다. 아시죠? 사랑합니다. 축하합니다.